led 2,035M 5,035M 아니 어떻게 상대를 하라는 거야 이걸? 진짜 노답인데 이거 와아 왜 이렇게 해야되지 일단 일단 밑으로 내려갈게요 드론, 파파암, 서치 적은 또 어디서 튀어나오는거야 쟤네? 쟤네는? 전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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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! 잊지마! 치이니스! 탱톨투해!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와 와 진짜 네 드럼 드럼 무한리전이에요 계속 나와요 저거 되는 동안 저 바이러스 업로드 하는 동안 드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드론을 부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와 진짜 개노답이네 이거 뭐 어떻게 얘기라고 와 이거 어떻게 깨요 드론을 해킹하잖아요 해킹하는 것까진 좋은데 제가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드론을 해킹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체가 공격을 당해요 해킹을 하면은 드론을 제가 조종할 수 있잖아요 조종하면은 조종해가지고 괴로 갔다가 드론으로 갔다가 열심히 드론들을 쏴 죽이는데 드론 나오는 숫자도 많고 그리고 본체가 계속 공격당해요 다중해킹 있는 애 섭외하면 안 깬다고요 다중해킹이 다가온게 직접 조종 안하고 팀으로 만드는게 있다고요? 그래요? 와 개노답이네 진짜로 저희 드론 상대하는거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특히 큰 드론들은 진짜 너무 안 죽어요 너무 안 죽어 그냥 빤스런 할까요? 네 그냥 빤스런 할까요? 네 보는 사람 재밌게 보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안 자는거 말고요 네 재밌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재밌게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마퍼 머리 마퍼 표는다 딱 something оф 액TIVEETED Just what I wanted to hear 아 상담 ov XVIII몇click 몇일씩 끌게임이 아니었어서 후딱 끝내버리고 성공팔봉이 어울리는 갓깜하자구요? 저도 그러고싶은데 근데 이게 게임이 끝날 기미가 안보여요 이거 얘 잡고나서도 더 진행해야되면 그냥 빤스런할게요 이거 지금 알비온 얘네까지 혼내주고 나서 만약에 뒤에 세력이 더 있다 이러면 그냥 빤스런하겠습니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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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씨 뭐하는거야 가현악하에서 죽어버릴뻔했네 아 제로데이도 잡아야되요? 아 그래요? 역시 그럴거같았어 느낌이 제로데이도 잡아야된다고요? 그래서 오늘 절대 먹겠네 보니깐 얘가 하나 더 생긴거 보니깐 제로데이 따로 있어 보니깐 알비오는 이 친구 경찰 대장 얘까지 죽이고 한 다음에 얘가 하나 더 있는거 같애 보니깐 도대체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 이거 내일도 하루종일 해야지 깰거같은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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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픈 아까 전부터 머리 아픈 창고하고 있는데 죽겠습니다 안멘기 도전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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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ㄱㄴ! 죽 the suspect! ㄱ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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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미 을 아 아 죽어라 쪼어 아... 자, 차라리 된 것 같고 함정 설치 함정 설치 함정 설치 함정 다 설치한 것 같고요 이거 어디서 내... 자, 여기서 이제 결전의 시간인데 팀 기술 이거 아니고 추적 드론을 해킹하여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? 진압 드론 해킹 디텍터 드론 해킹 진압 드론보다 디텍터 드론이 좀 더 위험한 걸로 봐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걸로 봐서는 이거를 갖다 업그레이드해 주자 진압 드론 진압 드론도 적을 공격하게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? 에디션 어떻게... 어떻게 조저 해야ded니 대 holiness 어떻게 저걸 똑같게 알아갈 Gir Wool 너무 많은데?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조종이 조종이 안되잖아요 조종할 수가 없는데 최대한의 성격을уйте 작업하고 무슨ront에 사용할 수 없는 요소로 조종이 일 Indiana 복장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와 답도 없다 적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이게 배신을 하는 건 이제 알기는 하겠는데요 와 배신 쿨타임이 좀 기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중해킹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다중해킹 특성 가지고 있어도 뭐 다중해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배신이랑 비활성화 다 써도 남아요 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네요 미친듯이 가까이 있는 애들 한꺼번에 다 된다고요? 그래요? 여기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 버틸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어요 와 여기서만 지금 한 30분에 헤매고 있네 아무리해보는 염 IP 단계거 aced이 구멍 năm 봤을 때 강아지 저녁 R 이렇게 쏟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시 가봅시다 어 얘 해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? 방금 전에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갔는데 매우 위험하네요 으악 으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 쟤네들이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더 힘드네 싸우기. 어 얘네들 위에 있는 거 보소 치사하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인터넷 나갔다구요? 갑자기 왜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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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보인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됐어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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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 됐다. 빨리 현장 탈출하기. 빨리 튑시다. 이거 그냥 여기서 네. 밑으로 쭉 떨어져도 되지 않을까요? 떨어지면 죽. 죽. 되려나? 자. 떨어져 봅시다. ." 어어. 네. 네. 하나. 그래서 뵙겠습니다. 죽을리가 없지 현장 탈출 성공 와 낀기 진짜 힘들었다 아 근데 알비온 요원 죽은거는 진짜 좀 큰데? 있어야지 훨씬 편하게 진행하는데 근데 정말 즐거운 일이야 클레어를 위한 정의 아지트까지 빠른 이동으로 이동을 해 줍시다 아 얘 아직도 안 죽었어 근데 알비온 미션? 알비온 진짜 끈질기네 저 친구 저번에도 한번 박살 내놨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빨리 죽여야지 오 머리 아파 아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어떻게 해요? 아 죽겠다 진짜 아 꺼져 얘기 안 들어 얘기 안 들어 그냥 다 넘길거야 캐스터만 빨리 뛰어 됐어 꺼져 와도 가고싶은대로 간다 자 가고싶은대로 가야겠죠? 난 나보다 나약한 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빨리 가자고 알비온이 내 뭔 짓거리를 했건 일단은 제 적이니까 박살을 내주도록 합시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자 스튜디오를 찾으라고 하죠 저기야? 저리가 자 그리고 일단은 팀 팀 바꿔 다시 자 오랜만에 이 친구 다시 블레이스 블레이스 킹 찡긋 ㅋㅋㅋㅋ 오이 오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좋은 차가 있냐고 잘 타주고 혹시 저게 빠른 이동 되니? 원래 항상 내 도로를 달리면서 갔었는데 이제 빠른 이동까지 써줍시다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GTA랑 똑같단 말이지 이 티는 특히 이 띠는 폼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티는 띠는 폼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티는 띠는 폼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와 하지만 이 티는 띠는 폼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흠 이거 봐 이거 못올라가? 흠 어떻게 이동을 해야될까요? 자 봅시다 어디로 가.. 아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 달려라 달려 여기 주변인데? 뭐지? 흠 흠 흠 흠 흠 죽었네 사람이 죽었네? 아 뭐야 저거 조사해야돼? 오케이 여기 발자국이야? 자 여기도 있고요 그래피티 이것도 들어주고 태블릿이 여기 놓여져있네? 신기하게 , 잘 못하는거 같은데? 먹으면 안되지요 여기서 먹으시면 안되죠 주변에 저기있어가지고 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여기야 아! 아이구야 경찰 애들이 많으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볼게요 길이 녹음 장비 찾기 레츠고 잠금 해제 자 어 저어기네요 저어기 자 뒤돈 순간이 너의 최후다 뭐라고 하는거죠 뭐라는건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해주세요 한국말로 ,, ,, , ,, , ,, ,, ㅇㅇㅇ 오우 쉿! 뭔데 뭔데 다울러 삭제하는 동안 또 잔퇴붓는겨? 아아 개발 아 제발 아니 무슨 뭐 오늘 아니 무슨 판마다 이러냐 진짜로 진짜 미치겠네 아니 게임이 무슨 판마다 이래 아니 이제는 무슨 판마다 드론에다가 뭐 진짜 다 그냥 다 등장하네 어떻게 깨라고 이걸 판마다 이래야 돼? 기다리는 동안 족상대하는 거 너무 짜증난다 개노답이네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아무리 후반부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빨리 깨고 싶은데 네 빨리 깨지 못하게 만드네 게임이 우리지 인터넷이 더 심하다고요 그래요 왜 왜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요 설마 내 인터넷 요금을 안 내신 거 아니시죠 인터넷이 갑자기 왜 끊긴 거예요 경전? 이건 아닐 거고 아 머리 아파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냐 줄 amplified networking 가자 빨리 연락 jewelry 59 translang 해지 Quindi 알았군 알았군 제가 일단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프레트 1, bring them on yes well let's focus on finding Claire's equipment shall we disturbance detected beginning investigation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일단 이렇게 주변을 돌면서 배신하게 하면 지들끼리 잘 싸우겠죠? 어? 다신내주고? 상호작용 한번 해주고요 배신하게끔 해주고 자 이거 위로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생각을 좀 해봅시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유비게임은 걸러야 된다고요? 제가 이번에 이 게임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유비게임은 안 해야된다는 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올라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어 여깄다 길을 참 복잡하게도 만들어놨구나 이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둘 거면 제 헤드스페이스처럼 고위게끔 표시가 되면 그쵸 여기 또 이거 건드리면 또 적들 미친듯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일단 이런 거 잠금해제 다 해주고요 미리 설치할 거 다 설치해줍시다 이렇게 설치할 거 다 설치해주고 또 적들하고 미친듯이 또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어디 숨을만한 곳이 있는지 그것부터 좀 파악을 해야겠다 숨을만한 곳이 없어 여기는 뭐 이거 어떻게 싸워야 돼? 숨을만한 곳이 없는데 진짜로 여기는 이거 쓰기 이거 뭐죠 뭐 뭐 뭐 뭐 아 아 아 아 진짜 미치겠네 히트 한 방에 이렇게 된다고? 히트 한 방에 이렇게 된다고? 히트 한 방에 이렇게 된다고? 히트 한 방에… 히트 한 방에 이렇게 된단과 다행이에요 히트 한 방에 이렇게 전해줬어요 죽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아 이거 그냥 나이도 쉬움으로 내리고 빨리 깹시다 네 그럼 나이도 쉬움으로 내리고 빨리 깨야겠어요 답도 없다 그냥 얘를 씁시다 스파이 얘 좋으니까 아 진짜 난이다가 장난이 없네 장난 아니네 진짜로 아 야 미쳤냐? 뭐하는 짓이야 아 나 죽어 나 죽어 야 미쳤냐? 아니 아니 뭐하는 짓이야 아이고 잠깐만 살려주세요 어우 개새끼 넌 진짜 안되겠다 너 경찰차 아니었으면 죽었어 너 경찰차 아니었으면 죽었다고 일로와 아 감히 사람을 지금 쳐놓고 저 어딜 가는거야 너 어? 어우 죽여버릴까 아씨 어우 쏠 수도 없고 이건 아니 갑자기 갑자기 막 비벼되네 미쳐가지고 죽는줄 알았잖아요 저 어 어 팀 멤버의 도움으로 요원이 자동으로 감옥에서 출소했대요 와 개꿀 감옥에서 뛰쳐나왔다는데요? 오오 뭐야 뭐냐구 오이 오이 뭐냐구 애빠져 나오는구만 아 아 아 이번에는 꼭 오이 오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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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제일 좋은애가 죽어버렸어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진짜 다 죽네 그냥 다 죽어요 다 죽어 아 여러분들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못 깨겠다 머리 아파하지 못하겠어요 아 아까 껐으면 진짜 제 목숨을 건졌을텐데 스파이 목숨 건졌을텐데 아 젠장 이 난간을 어떻게 해쳐나가야되지 아 제일 좋은 애가 죽어버렸네 스파이 진짜 쓸만한 애인데 소음기 총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 쏴도 괜찮은 애였는데 죽어버렸네 앞으로 한 10배는 더 어려워지겠는데요 진행하는데 아 스파이 쟤도 이거 뭐냐 특수한 미션 다 깨가지고 얻는 좋은 애여가지고 진짜 소중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아니 뭐 폭탄 맞으면은 네 스파이건 어 어떤 캐릭이든 그냥 꼼짝 못하네 그냥 고급 요원도 그냥 네 폭탄 맞으면은 꼼짝 못해요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구요 네 아버님의 폭탄 맞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죽죠 어? 적어도 DLC 어? 캐시 캐릭 막 이런 캐릭이면은 좀 잘 버텨야되는거 아냐? 진짜 너무한거 아니에요? 그냥 한방에 그냥 죽어버려? 캐릭터가 근데 오늘 여기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구요 네 머리 아파서 더이상 못하겠습니다 네 내일 내일 이거 네 어떻게든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하드코어 모드도 해제하고 그냥 쉬움으로 바꿔가지고 빠르게 깨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못해먹겠다 사람들이 너무 네 어 좀 지루해하다고 생각을 하는거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심각할 정도인데 이거 제가 볼 때 진지하게 빤스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될거 같아요